에스티어의 성능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멋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그럼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우리 그럼 메인들 한 번지는 웜 박스로 진행이 될 거고요. 지금 기관님들 썩기 조금은 익숙하시겠지만 최근에 처음 편리는 분위기까지 페이스와 여러가지의 촬영이 조금 익숙해질 수 있도록 전진적으로 페이스에 올려갈 예정입니다. 안전거리 잘 확보해 주시고요. 안전거리는 후대관에서 두 개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확보해 주시기 위해 부탁드립니다. 오른쪽판 끝나면 바로 왼쪽판 준비해 주시고요. 처음 타는 모델은 오라칸 에스티어입니다. 오라칸 에스티어입니다. 오라칸 에스티어입니다. 타이트 시작! 쭉 타이트 하시면서 다같이 나오시면 되어주시고요 자 다시한번 강력한 타이트 친구의 전진 코너링 이곳에서 오버스 중간 알뜬 날씨가 있습니다 함께 봐주셔야 하세요 길거리거리 빨리 빨리 주셔 rule 일단 또 inside 저희 쪽으로 new 2 2 2 2 1 2 룩기라도 배기 끝까지 좀 가야지 배기 네 배기 왜 오르셨구나 맨날 시작할까 배기 끝까지 배기까지 좀 해요 좌우측에 앉았구나 150m 브레이킹 150m 브레이킹 그 오른쪽 부서 저희가 지금 셔츠에 손광상황을 계속 살피면서 주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 포인트가 놓치지 말아주셔고요 더욱더 신부 셔츠에 가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저희가 후방상황 살피면서 페이스를 조절하고 있기 때문에 무리한 제액은 하지 않으셔도 좋다는 점 인지해주시고 직선 부서에서 속도를 올려보겠습니다 공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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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3, 3, 3, 4, 5, 6, 6, 6, 7, 8, 8, 9, 9, 10.